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14번째 강의 매수 청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13번째 강의랑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다 듣고 이제 가셔야 되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세요 기반인설이라는 게 있어요 기반인설 도로 같은 거거든요 도로가 있는데 이제 여기가 기존의 도로가 있어요 기존의 도로가 있는데 이 기존의 도로가 너무 좁으니까 도로를 수용하겠다고 해서 도로 확장하는 A, B, C의 땅이 있어요 근데 이제 A의 땅은 지목이 전이고요 B의 땅은 지목이 대예요 이거는 잡종지거든요 그랬을 때 바로 건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땅이 B입니다 B 그래서 기반인설을 갖다가 도시군관리 결정해서 도시군계획설이 결정고시가 된 거예요 계획시설이 결정고시가 되면 보통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 수용을 언제쯤 보상금을 줄지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사업계획이 아니고 보상계획이에요 보상계획에서 협의해서 공고해서 언제까지 보상하는데 보통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제 1단계랑 2단계로 나눠져요 이 보상금을 언제쯤 줄지에 대한 거예요 예를 들어 1단계는 3년 내에 집행할 것이고 2단계는 3년 내에 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도시군계획서를 부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아예 안 나와 있거나 또는 1단계에 해당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길어요 왜냐하면 결정고시에서 20년이 되면 20년까지 묶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날 실효가 돼요 그래서 손실보상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20년까지 기다린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는 일단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예저 허가를 받아서 가설건축물 그러니까 그 창고 같은 것들을 지을 수 있어요 공작물이라든지 기존의 건축물을 수리할 수 있어요 기존의 건축물을 개축이나 재축이 가능한데 가공계라고 합니다 가공계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단계별 집행계획에 있어서도 보통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었을 때는 뭐야 아무 생각 없으니까 국가가 뭐야 여기 파프리카라도 심어서 좀 먹고 살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10년이 미집행이 되면 굉장히 많이 됐을 때 모든 건 아니고요 우리가 10년 미집행이 됐을 때 지목이 대인 경우가 있어요 건축물을 포함해서 건물 포함했는데 이게 심하게 꼭 나오는 부분이에요 건축물 포함해서 이 지목이 대인 사람은 B잖아요 B는 장기간 토지에 대한 소유권 대체가 너무 장에 대한 크기 때문에 사과라고 매수 청구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 청구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청구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부분부터 설명을 할 거고 20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는 겁니다 지목이 대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부분 같이 이제 들어갔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도시공계획설에서 자 보세요 도시공계획설에서의 매수 청구 원칙적으로 이제 길날당에서는 도시공계획설 부재 개발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강특특시 군소는 도시공계획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정 또는 지하는 그 도시공계획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장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대요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공계획설의 개발 행위 예외적으로 개발 행위 가능한 것은 특강특특시 군소는 도시공계획설의 결정된 몇 년 2단이에요 2년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에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실행되냐는 도시공계획설 중 단계별 집행계에 수립되지 않거나 아니하거나 또는 뭡니까 1단계 즉 3년 내에 계획이 안 들어갔을 때는 예외적으로 뭐야 미안하잖아 조금 미안해 조금 미안해서 쏘리 쏘리 그래서 가설건축물 가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좀 이제 창고 같은 걸 짓게 되면 땅을 좀 평평해야 될 수도 있겠지 그다음에 공장물 빈하우스 같은 거에요 빈하우스 그다음에 건축물의 개축재축을 신축은 안 되고 그러니까 가공계를 할 수가 있대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토지주에게 뭐라는 거예요 재산권에 대해서 약간 뭡니까 행위 제한의 완화를 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들어갔어요 1단계에 대한 내용 설명이 뜬 났고요 전체 정리 한번 해 드릴 테니까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도시공계획설 시행 자 그럼 도시공계획설 사업이란 이라고 되어있죠 그럼 도시공계획설 사업의 시행이란 그래서 도시공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아까도 얘기했죠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게 아까 나왔었죠 아까 설명하도록 할게요 단계별 집행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은 뭐야 돈 개별 집행계획이야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계획이 아니라 돈 계산하니까 손실보상계획이 됩니다 손실보상계획이 되는 겁니다 자 특강특특시군서는 도시공계획설 사업에 대해서 도시공계획설 결정을 거치면 3개월 보통 3개월 안에 이제 돈계획 재원 조달 계획 및 보상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계획이 아니에요 사업계획이 아니고 손실보상계획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다만 대통령을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공관의 결정에 의제되는 경우에는 2년 당연히 2년을 하는데 이거는 2년을 할 때는 어떤 거면 재개발 같은 거예요 재개발 계획은 재원은 2년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재개발 재개발 같이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은 이거는 2년입니다 보통 3개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건 뭐 필요 없고요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모든 도시공계획사업에서 실입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도시공계획사업에는 도시공계획 시설사업이 있다고 했죠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있는데 이 중에서 시설사업에 대해서만 뭐예요 하는 거지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도로설치계획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계별 집행계획은 아까 배웠죠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공계획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공계획사업은 2단계에 포함되도록 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당장 도로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것들이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매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3학년이 졸업을 해요 그러면 2학년이 1학년 되고 2학년이 3학년 되고 1학년이 2학년 되고 신입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공계획사업 특강특특식으로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3년 후에 포함한 계획을 몇 년 밀어내기 방식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도시공계획사업 매수청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10년 미집행을 해요 10년 동안 미집행을 하고 보세요 이 동네의 땅이 토지의 지목이 대란 말이야 이 건축물을 포함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 10년 동안 안 했을 때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가요 매수청구할 수 있어요 사가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건축물을 포함합니다 건축물 수요자도 포함해 법정지상권자나 이런 거 포함해서요 매수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자 보세요 10년 이내에 당연히 도시공계획에서 사용되지 않을 때도 실시계획 즉 우리가 매수청구라는 게 뭐냐면 오랫동안 남자 여자와 사귀는데 여자들 집에서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근데 남자애가 자꾸 뒤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딸 빨리 데려가라 그러니까 매수청구야 근데 만약에 실시계획이라는 게 뭐냐면 상견례 같은 걸 하거나 뭐 예식장을 잡고 있을 때는 데려가라는 게 웃기잖아 그러니까 이건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는 매수청구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예요 맨중북은 붉은필이 있을 때는 매수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간 시행 안 하거나 지목에 대해서 시행 인가를 안 봤을 때 그 이런 조건이 다 맞춰져야 매수청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매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특광특득시 군수의 매수를 청구하게 되는데 우리가 용인당 용인시한테 매수청구를 치는 거예요 시행자가 있으니 그 시행자한테 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원칙적으로 특광특득시 군인데 그 시행자인데 시행자였으니 시행자 자 2단계죠 1순위 원칙 2순위 예외 그 다음에 이 법도론 다문에서 도시에서 설치하는 사람은 LH고 관리는 뭡니까 뭐 수원시가 관리한다 설치하는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일 때는 설치는 놈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 이렇게 순위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잘 모르면 그냥 매수청구 암한테 치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볼게요 다시 자 도시관계획설부지하 그래서 이 지목이 대인네만 내 땅 사주세요 할 수 있는 거지 차나 저는 안 된다는 거야 건축금지에서 원래 지상수중 지하의 일정한 공인 범위를 등등등 이건 안 보셔도 되고 자 보세요 매수철차의 절차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절차도 자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스타트가 들어갑니다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을 같이 보는 거예요 자 장기명의 집행 도시에서 도시관계획서를 결정이 됐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매수청구를 쳤을 거 아니에요 매수청구를 쓰면 매수청구를 상대방은 6월 이내의 매수입을 결정해야 돼 그 다음에 결정한 후 2년 이내 매수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매수청구를 치면 우리가 6월 이내 2년 6월 이내 2년 그래서 6월 이내 매수입을 결정하고 2년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누가 매수청구의 상대방이 얘네들이 그래서 원칙적인 특강특특시군수 시행자 설치의무자가 매수청구를 치게 되면은 그럼 나는 뭐예요 자 지목이 대인 소유자만 되는 거야 알겠죠 잘 기억해 놓으시고 여기다 건축물 소유자도 포함하는 거예요 건축물도 포함해서 그러면은 자 아까 했을 때 뭐야 단계별 집행 계획이 수입되지 않았거나 1단계에 포함되었을 땐 가공계를 하신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면 가설금청 공작물은 나중에 이제 나가라고 그럴 때 보상 안 해 주는데 기존의 건물은 뭐야 보상금을 주고 이거 새로 지은 거니까 보상 안 해 주는 거 이거 보상해 준다는 얘기고 신경을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매수청구를 했을 때 상대방은 뭐야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6월 이내 자 6월 이내 매수입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뭐예요 2년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알겠죠 만약에 매수를 할 때 매수는 현금의 원칙이야 매수는 현금의 원칙인데 만약에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은 도시공계획서를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어 즉 공채로 지급할 수 있죠 공채 공채를 지급할 수가 있는데 매수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에만 되는 거야 개인 할 수 없어요 지방책이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현금이 없을 때는 원할 때 원하면 채권으로 지급할 수가 있는 거야 부재부동산이나 비업무용 토지는 3천만원 초가분해서 부비부비 3천이거든요 부비부비 3천 부비부비 3천 부비부비 3천 부비부비 3천 부비부비 3천인데 뭐냐면 투기목적으로 간주할 때는 현금으로 안 줄 수가 있어요 무슨 용이다 내가 청담동에 살아 근데 청담동에 사는데 만약에 경기도 화성에 있는 땅을 매수청구 쳤다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그 동네에 안 살잖아 그러니까 매수청구를 뭐한다 쳤을 때 10억이면 10억 중에서 3천만원은 뭐예요 현금으로 주되 9억 7천은 종이쪽에 채권으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비업무용 토지는 뭐예요 법인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땅을 갖다가 사업목적으로 취득하는 건 괜찮은데 투기목적으로 사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간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이건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가 되면 이것도 역시 투기목적으로 간주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뭘 간주하냐 투기로 간주해서 투기세여해서 3천만원은 제가 원하지 않아도 강지를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매수청구에서 채권을 지급하게 되는데 매수는 현금의 원칙이야 그래서 채권을 지급해야 되는데 보통 기간은 10년 이내야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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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율은 지방이상 이율은 이상으로 하는데 채권의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으로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설명해야 될 게 뭐냐면 세 가지 정도의 내용들이 들어가요 매수 절차 가격은 공익사업의 토지 취득 보상법을 따라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채권의 발행 절차가 있어요 채권은 발행 절차 발행 절차는 지방체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야 지방재정법이고 이자하고 기간이 있어요 이자하고 기간은 우리가 이자조여 그래서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조례로 할 수 있어요 이자조여에서 조례로 합니다 조례 조례가 한다는 거 중요해요 조례 그 다음에 우리가 매수 절차 가격이 있죠 매수를 해야 되니까 매수 절차하고 매수 가격이 있죠 이 가격에 대한 내용들은 이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공익사업의 토지 취득 보상법 그러니까 아까 협제 이행 공익사업의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로 법을 준해서 적용합니다 준해서 적용하고요 자 거기까지 됐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매수 청구한테 매수 안 했다 매수 안 하면 거기다 이제 제대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건 보호 2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330 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3층 이하의 단독 제대로 된 건물 이건 전부 보상 전부 보상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단독은 생단독이에요 그래서 다가구 같은 것들은 포함되지 않고요 순수한 단독 3층 이하의 3층 이하의 3층 이하의 1종 건축법 배우면 아세요 2종 근생인데 근생 중에서 1종 근린생활실이 15개 가겠고요 2종 근린생활실이 들어가는 게 15개에서 20개 정도가 있는데 근린생활 중에서 2종 중에서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써드릴게요 달란주점 뒤에서 나옵니다 암마시술소 암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노래방 다중생활소 고시원 얘기해요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까지 4가지가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뒤에 설명했지만 그래서 이걸 설치할 수 있는 건 전부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20년이 되면 결정되고 나서 20년이 되면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실효가 되고 손실보상 안 해줍니다 알겠죠 신설 규정에 대한 내용은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알겠죠 해제공고 Pe시설 규정에 관한 내용은 들어가는데 여기 부분은 지금 설명드릴 거고 해제공고는 이 부분까지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수절차안에 통지는 뭐야 매수 여부 결정해서 6월 이내에 2년 6월 이내에 2년 그래서 6월 이내에 매수를 결정하고 결정한 다음에 매수 현찰 예외적으로 도심계획서를 채권으로 발행할 수 있죠. 다만 매수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에 하나요. 발행 가능하다. 아까 설명 다 했던 겁니다. 발행자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고요. LH나 이런 데 발행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중요하고. 발행사에는 원하는 경우.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부재부동산, 부비부비, 소유자 또는 비염무용 토지로서 3천만 원 초과됐을 때는 강제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채권의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으로 하고요. 상한계가 이율은 이자 조여해서 조례를 정합니다. 상한계가 이자는 이걸 조례가 아니라 지방재정법으로 정한다면 안 돼요. 이자 조여해서 지방재정법이 아니고 조례다. 10년 이내 이율은 농협금리 평균 이상으로 주면 되고요. 매수가격과 절차는 무슨 법? 토지보상, 공익사업의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공식법을 준용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면 되고 매수거부시 가능한 건축행위에서 외우라고 했죠. 아까 얘기했던 해봅니다. 매수 청구에서 안 해서 2년에 그러니까 6월 이내에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 안 사겠다고 하거나 또는 매수 한 대 놓고 2년 내에 매수를 안 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의 단독. 아까 330 다가오나 다중은 안되고 1종, 2종 근린세가 있어요. 단안, 노단은 이 중에서 공장물. 330을 설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익의 시료. 이빨이 시료예요. 이빨이 시료. 이빨이 시리니까 시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년이 됐을 때는 그 다음날에 시료가 된다. 그래서 자동시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는 게 여기 미집행 사업의 지방의 보고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림 본다면 바로 밑에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사업을 안 했어요.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럼 지목이 대가 아니더라도 화가 빡 나잖아요. 지목이 대가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꾸 민원을 제기하니까 이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할 특강특특식 군수는 단결 집행계획 현황에서 의회에다 보고해요. 왜 의회에다 보고할까요? 의회는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이게 뭐야. 풀어줄 거면 풀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지목과 상관없이. 그럼 얘네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잘 됐죠. 그래서 1년에 해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것을 갖다가 시장군수가 해제할 수는 없으니까 일하기 싫으면 1년에 해제 신청하는 거고 특강특특식은 직권 해제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공단이 이렇게 조성돼 있었어요. 공단이 조성돼 있었는데 이 공단이 조성돼 있는 땅에서 주로 사람들이 이 동네의 길이 도로가 확장되길 원해서 도로가 확장되길 원했는데 이 동네의 공장이 커질 줄 알았더니 공장이 안 커져. 그러니까 토지주 A, B, C는 이걸 해제를 했으면 좋겠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주민들한테 민원을 넣을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해제해달라고. 어차피 묶여있으면 골치 아프니까. 20년 동안 묶이니까. 그래서 해제 신청을 주민들 하면 이 사람 지방에서 뭡니까? 해제에 공고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하게 있으면 1년에 해제를 하고 해제가 없으면 6개월 내에 소명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시장님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해제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한 거죠.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고 여기서 좀 설명하면 해제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써주세요. 해제를 안 한 부분에서는 해제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2년 단위로 2년 단위로 끈질 2년 단위로 이제 의회에다 특강시군수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똑같아요. 여러분 토지주가 직접 해제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은 이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도시군계획서를 해제 신청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람이 저예요. 10년 동안 사업을 안 했어요. 단계별 집행계획서를 통해서 직접 신청을 하는 거야. 먼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빨간색으로 할게요. 제가 A라는 사람이 승진이 나서 만약에 경기도 성남시 사업이 안 됐어. 그럼 원래 해제를 직접 해서 해제 위반권자를 만약에 여기 안성이라면 안성시장한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안성시장은 몇 개월 내? 입사 3개월 내에 통보를 해줘야 돼요. 3개월 내에. 3개월 내에 통보를 해줘야 되고요. 3개월 내에 만약에 해제를 안 해줬다. 그럼 나는 다시 결정권자 결의 결정권자한테 다시 즉 경기도지사한테 다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경기도지사는 몇 개월? 2개월 내에 통보해줍니다. 결의. 2개월 내에 통보해줘야 돼요. 나한테. 그런데 여기서도 안 됐어요. 1심도 안 되고 2심도 안 되고 승진이 나니까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해제 심사를 신청합니다. 해제 심사예요. 국장한테. 얘네들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결정권자에게 해제 결정을 권고할 수가 있어요.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경기도지사는 해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뜰 데 없이 할 필요 없이.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자 보세요. 여기서 이 내용이 여기 위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도시공계획서의 결실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공계획서에 대해 설치에 관한 도시공계획서에 대해 시행되지 않느냐는 경우 단계별 등등등에 대해서는 해제를 위한 도시공계획위반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도시공계획위반권자는 입산에서 입삼 3개월 이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서에 알려야 되며 해당 도시공계획서의 결정인 실효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이 전하는 특별한 사회가 없으면 우리가 해제를 위한 입안을 해야 되는데 해제를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면은 뭐예요. 신청한 토지서에 열받으니까 결정권자한테 또 신청을 하죠. 그럼 4번에 도시공계획서의 결정권자는 신청을 받으면 몇 달? 2개월 이내에 결정 여부를 정해서 땅주에 있는 데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 해제 신청을 한 토지서는 해당 도시공계획서의 결정이 해제되지 않느냐는 등 뭉개했을 때는 그렇죠. 뭉개했을 때는 국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의를 거쳐서 도시공계획이라는 도시공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즉 경기도지사한테 해제를 뭐 할 수 있다. 권고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해제를 권고받은 도시공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회가 없으면 해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느냐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해했느냐의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해제 결정권이나 해제권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결정권자에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단계별 집행계획이 안 나왔을 때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거고 10년 미집행일 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 20년이 됐을 때 시료가 되는 거다.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국가가 한 대 놓고 안 하는 경우에 되게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장기간 미집행되게 되면 땅 주인한테도 무슨 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매수청구 파트에서 워낙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는요. 우리가 비용 부담하고 전체 국토계획법의 마무리 부분이 들어가는데 비용 부담하고 우리가 기존 규칙에 없는 보충 규칙들이 나와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요거까지 해서 하고 비용 부담과 보충 규칙까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